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데드 입니다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미국장 계장과 함께 미국 주식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알트리아 그룹 티크는 M5 매수 수량은 20주를 매수를 했구요 32.64 달러 한 주당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분기받아 배당을 하구요 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식 단계가 많이 내려가서 9%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당 킹 종목이구요 50년 이상 배당을 해왔던 종목이라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엑스모빌은 제가 지난번에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하락이 되서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 주 32.21 달러를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어 정유주 중에 또 로얼더치쉘 도 제가 지금 사는게 있는데 이것도 예전 제가 매수 단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서 한 주를 추가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25.19 달러를 주고 매수를 했구요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요건 총 3주를 매수를 했고 약 한 16.11 달러에 2주 15.85 달러에 1주 이거 제가 처음 매수한게 30 한 4 5 달러 정도 됐으니깐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건 근데 제가 2008년도에도 어 그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중단하지 않았던 캐피탈 업체거든요 그래서 믿고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상이 오늘까지 제가 추가 매수 종목이구요 매수 금액은 총 758 달러 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mamy 첫 번째라는 캐피탈 업체가 наверное